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대충 입고 나온 새우 feeling it 이 정도면 준비는 finish 떨리지만 호흡 가다듬고 그녀에게로 찍지 I'm so good what's good uh 솔직히 너한테 첫눈에 반해버렸어 이건 속마음인데 난 지금 너무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아 girl 속담을 그냥 말해버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time is running out 자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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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해 자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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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까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의 머리 위에 후광이 과연 싫지 않은가가 난 궁금하여 내일 오전 다시 마음으로 아침에 하긴 broad 아침에buh 아침에 느끼고